그럼 리타가 생각하는 동안 우린 카롤을迎어볼까? 네! 나도 갈거야! 사무에도 전부에 들어가있고 생각해봐서 설명할게 그럼 가자! 가자! 패티 빼고 리타 유리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여성편 소속하지 않으면 심각해 리타 많이 심각해 유리가 무시하고 좋았다 네 정말 좋았다 리타는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쯔데르구만 카롤 애들은 어디 있나요? 딴그레스트 다 이렇게 어디 갈지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다 딴그레스트 이게 원래 서브 이벤트도 엄청 많아요 근데 필요한 것만 딱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브 퀘스트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이 샅샅이 뒤져보세요 2회차도 마찬가지고 와 이거 하늘에 뭐가 막 있어 이 별먹기인가 보다 하늘에 무슨 벌레 같은 게 터널 같은 게 생겼어 여기 단그레스트 아닌가? 좀 더 가야 되네요 여기 밤이야? 좀 더 가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에게도 그의 약속을 지켜내야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계속 죽을까? 그는 필요는 없죠. 그는 그에게는, 물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가요. 지금, 지금,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응! 나나나나나나 어디 어디로 갔을까잉? 여관에 있을까잉? 많이 들어가면 tipo 고디가 어제 라이프 보트를 거의 다 썼죠 라이프 보트 좀 사고 오렌지 젤리 좀 사고 해리 또 아 카롤 보고 싶었어 카롤 벽 유리 ・ ・ ・ ・ ・ 아 공대생 또 옆에서 엉뚱한 얘기한다 아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 헤디를 아이 귀찮아 또 이상한 던전 같은데 틀어박힌 거 아니야 컬을 들어갔고요 본부에 가 있으래 오케이 아 사람 좀 금방 찾았으면 좋겠다 바바바밤 아 그냥 찾아왔네요 다행이다 아 그냥 찾아왔네요 다행이다 대놓고 뭐야 우리가 갖다 줬는데 이야 아 진짜 짜증나네 싸우고 난리가 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어우 싸우겠는데? 다 들리게 그냥 다 들리게 안 돼 왜 유리온이 그거는 없지? 남자는 말이였어 기름 돋는 건... 다가가니助け合은 게 신정이었어 무리니 다이 나 가슬라 오이 다 다가가なく도는 야 리용은 없지? 이제는 너희들어 너희들어 돈은 이따 歩기 같아 알아보고 그것도 가기잖아 쉽게 말이야 하지만... 이따가 또 있었나요? 어? 얘가 준다 좋아좋아 아 저리로 또 가요? 빙인으로? 아 거기에 AR클랜드가 하나 있었지? 아 진짜 추운 건 싫어 아파테이아 큐어노실 다시 와봤습니다 프레는 우리 동료의 지금 없죠 유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남성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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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장비를 좀 세팅을 하고 오랜만에 멤버들이 다 모였으니까 아 아 창고에 열쇠가 없대 이건 서버캐스트인 것 같아요 이건 서버캐스트인 것 같아요 못 열었네 아 아 창고에요 템 아 창고에 있는 템 오 영아야 영아야 아 CF의 조각상 뭐예요? 마치 갈려는 거가怖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없는 건 저는 좀 알지 않나? 어? 정말 동의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군요 루니온은 그것이 맞지 않나? 그렇군요 열쇠 같은 게 있네 포이즌참 피요한 마루스의 1호점 귀걸이 작은 드래곤 자 장비를 보자 아이스코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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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로우 Berth 을 제프로소 뭔데 7개나 있냐 제프로소 뭔데 7개나 있냐 제프로소 2루 에스코피인 여기 1. 2. 2. 3. 4. 4. 5. 5. 6. 6. 6. 6. 9. 10. 11. 11. 11. 12. 12. 12. 13. 14. 15. 16. 16. 17.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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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이네요.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동쪽으로 가자. 여기죠. 오케이. 노래가 바뀌었다. 너무 확살하는데? 가디알아츠. 가디알아츠를 습득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으응.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여기 아이씨 칼 이쁘다 1번도 이렇게 안 죽어 자 요리 좀 세팅을 좀 해야겠스 샤밧 샤밧 푸딩 샌드위치 뭐에요? 왜 갑자기 전쟁 걸렸지? 너무 잘한다 엣媽 4.3. 엣媽 4.5. 엔cle 속에 들어간다. 엔cle 속에 들어간다. 엔cle 속에도 있었다. 아, 게이죽관인데 여러분은 그걸 즉시한다고 생각해야ぶ 약간의 글당이야 이외에 대한 관심이 없음 저는 GUILD의ier을 가진 것 같네요 Yur, 유니가? 아, 아무튼 아이는 게이좋적인 것들은 걱정 prophet 본 적이 있는 것들은 아직 못l uncalk하고 나 너희는 그렇게 할까? 女의 일! 아유... 아유 그만 주자 아유 아유 맨발이야 이거 아~~이~~ 아프다~~ 아프다구 이씨 펭귄이 날아다니는데? 스페셜.. 아 컨디션 가드 네 열심까지 배우면 되고 비밀의 유리 2? 어? 모르나보다 이 사람들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어? 칼에 찔려서 떨어진 거 모르나본데? 어차피아에 대해서 소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 아유 고년이 날 찔러가서 떨어졌는데 아유 고년이 날 찔러가서 떨어졌는데 어? 아 오는 거야 나아 스페셜 스피리트 루스레스 소울 스페셜까지 다 배웠네요 자 들어갑시다 최단 기간으로 어디 있는지 아니까 불 태우기 힘든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어.. 흐흑 잠깐만 이쪽이 1위 아닙니다 어? 어 어 음 네 이쪽이예요 어 으 길이 없잖아 잠깐만 어 길이 없는데 반대편에서 와야 되나 죠 아닙니다 거에요 네